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스픽스를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스픽스에 와서 계속 이제 다른 타 유튜브 컨텐츠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추세 역시나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는 정치 컨텐츠였습니다 뭐 심지어 오후쯤에 봤을 때도 한참 일하실 시간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탑 텐에 있는 전반적인 컨텐츠들의 동접자도 보니까 최고는 3만여 명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그만큼 총선이 끝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여전히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스픽스도 탑 텐 바운드리 안에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탑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함께해 주신다면 아마 큰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저희 스픽스에서 스픽스의 대표이시자 또 정치평론계의 독보적인 무게감으로 중심을 잡고 계시는 우리 전개환 대표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소개할 때 독보적이라고 하는데 독보적이지는 않고요 그런 말은 가려서 사용해야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 전반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론가로 출연하셨고 그래서 저는 호칭은 평론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방송 정치 관련 상위는 그때 유튜브 콘텐츠들 보면 대부분 당선자들 인터뷰라든지 관련 주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 스픽스에서는 오늘 윤 정부의 최근 동향 그리고 새롭게 재편하게 될 여당의 방향을 좀 어떻게 보는지 이 점을 좀 주목하신 것 같던데 오늘 특집 편성의 기획 의도 좀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당선된 분들은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 그건 뉴스같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유권자든 또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견 발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흐름이 하나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108석 범야권에서 보면 192석을 얻었던 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독해해야 하느냐 이해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 아무래도 정치 현장에서 평론가로서 활동하면서 이번에 나타난 민심의 정확한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지 각자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께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그 축적된 민심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하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좀 분석해 봐야 될 텐데 의석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평론가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왜 200석을 못 넘겼다고 보시는지요 자 이제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봅시다 국민은 왜 200석을 넘겨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던질 수 있고요 범야권은 왜 200석을 달성하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100석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100석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식물 집권 세력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권자 특히 민주당과 범야권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다행이라는 분도 있고 야 너무 아쉽다 이거 완전 실패했다 200석 넘겨야 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게 있고 저희들처럼 평론가가 200석 이상을 넘길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저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안전하게 평론했던 사람들은 100석에서 한 120석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안전지대 안에서 안착했지만 실제로 표를 던지기 투표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200석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범야권의 위치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보수가 집결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어를 어디에 놓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분명한 것은 192대 108이라는 결과치가 나왔으니 이것이 담고 있는 민심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여기에 대한 뜻은 의미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지금 192대 108 말씀하셨는데 그 192 안에는 그럼 민주당 175와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진보당 하나하나 하면 조국당까지 포함한 그 의석수인가요? 그렇죠. 19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혁신당마저도 범야권으로 보는 시선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진영을 보수냐 진보냐고 할 게 아니라 집권 세력은 집권 여당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요 나머지 정당은 범야권 세력인데 범야권이라고 할 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는 사안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그리고 국정운영, 국정농단 그리고 특검 추진 이런 데는 일관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야권인데도 한목소리를 낼 소재가 훨씬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이준석 당선자 인터뷰 오늘 좀 보니까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는 선을 긋겠다라는 의사표현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192대 108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심은 결국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견해는 표심으로 일단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엄중하고 그리고 정말 겸한 마음으로 민심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엉망정창이어서 탄핵에 준하는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다수 국민이 생각하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경향적으로는 진보 성향의 투표를 했고 200석을 넘길 수 있다고 과감하게 돌진했다 총결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탄핵 국면까지 바로 접어들어서 대통령의 하야 사태가 생기는 것은 도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 1년 내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그 주제에 의해 범진보 진영은 총결기를 하듯이 압도적 다수가 투표를 하러 갔고 중도도 거기에 함께 손을 잡았지만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까지 가는 것은 과하다 그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그 정도는 막기 위해서 막바지에 우리도 달려가서 찍겠다 그런데 전 국민이 그렇게 나서서 찍지 않았습니다 낙동강벨트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표장으로 찾아갔고 서울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또 서울 외곽에는 그런 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대표적으로 분당지역 용인지역 이런 데서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엎지락뒤지락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서울 시내 지역구조차도 혼전 양상으로 갔다는 것은 범진보가 총직 결집한 상태에서 보수 세력의 지지층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갔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고 뛰어넘는 지역이 14곳 정도 나왔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그리고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그런 보수의 총 결집이 생기면서 당초에는 14석 정도 더 많았다고 하면 지금 몇 석입니까? 그러면 206석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4석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108석에서 94석 정도 되겠죠 아마 이 숫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2, 3일 전에 제가 정치본세계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95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로 하고 제가 이거 틀리면 떠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보수청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막기는 막았는데 14석 정도를 막는데 거쳤다 그래서 보수의 총결집과 대통령 탄핵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는 진보의 총결집과 대통령 탄핵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는 보수청의 결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대세를 꺾을 수는 없었고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했다 그러면 그 면한 정도가 108석에서 100석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만약에 이것이 120석까지 갔다고 하면 사실상 지난 총선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 이전에 범야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이 며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치평론가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지상파와 종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 해석하기가 매우 난감하다 느낌으로는 야 이래도 크게 이긴 것이지 야 그렇지만 아쉽다 왜 200석이 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고 보수청에서 보면 야 백석 지켜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 끝났다 정권 끝났다 사실상 식물 상태로 빠질 것이다 국힘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보수 결정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부터 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당갑에 안철수, 이강재 후보 붙었고 분당은 김은혜, 김병욱 붙었는데 다 수도 보수가 승리를 했던 선거구였거든요 여기서도 보수 결집이 응집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가운데 놓고 동서쪽으로 봅시다 동쪽은 분당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금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나 서쪽 벨트는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동쪽 벨트는 이제 동작,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성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특징적으로는 이런 게 나타났는데 상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표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역전까지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고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4개 지역구에 인천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넘어서고 다수는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구조인데 어떻게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 벨트는 민주당이 오히려 역전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이런 거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뚫어볼 수는 없지만 경향적으로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보수색이 강하고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발전 정도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쪽 지역이 인구 구성비로 보면요 서울의 서쪽이면 호남 쪽에서 아무래도 올라와서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겠죠 동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영남이나 강원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인구 분포상 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미시한 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에는 투표의 경향에서 넘어서고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지역별로 특색이 뚜렷하다 보수가 결집했지만 진보의 결집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지역이 있고 마지막에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달려와서 표를 찍었는데 그걸 넘겼습니다 그러면 서울 서쪽 지역에서 놀라운 지역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남입니다. 하남갑 지역구에 주미애 의원이 주미애 후보가 공천받은 것도 굉장히 늦었는데 거기는 새벽까지도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동쪽 지역에서 주미애 후보가 이렇든 저렇든 정말로 신승을 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이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와 주미애의 내공이 대단하구나 다 지는 판에 본인만 살아남았다 또는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남았다 하남이라는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고 지금 신도시가 들었었는데 그쪽은 분당의 분위기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이겼다고 하는 것은 또 개인기가 그러한 양진영의 초결집의 상황에서도 또 개인기가 드러나는 이런 것으로 해석해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같은 관점으로 분당을 김은혜, 김병욱 후보도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김병욱 후보는 이미 그쪽은 여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20대, 21대 재선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은혜 후보도 사실은 지명도라든지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이 또한 같은 관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장면을 다 보면 설명이 없죠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이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바탕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보다 보수적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었고 김은혜 후보가 갖는 또 개인기나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정치신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이겼을 거예요 김병욱 후보가 그 어려운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는데 조직이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세 그리고 재선이라는 에너지를 뛰어넘을 만한 상황이 보수층의 결직과 김은혜의 개인기 이런 것이 합쳐져서 넘어간 것이고요 분당갑의 상황도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지사 하면서 선거의 귀재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 초기에 앞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전투표 결과도 또 앞선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걸 보면 결국 샤이 보수가 그쪽에서는 직결을 더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를 이기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탄핵 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해야 우리가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작을 또 마찬가지로 나경은 후보의 어떤 지지세보다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만은 맞아가겠다라고 보는 관점이신가요? 탄핵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고 조직체가 강하고 그 지역도 호남 향후에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고 그 전부터 전병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동작구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 지역구에서 나경은이라는 후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야 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표출이 됐고 그것이 선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수도권은 이렇게 판세를 분석하셨는데요 낙동강 벨트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진보의 총동원대 보수 방어선 싸움 이런 얘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 평론가께서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낙동강 전투라고 하는 게 과거에 한국전쟁 시절에 나왔던 그런 일종의 단어인데요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가 마지막 진지를 방어선을 낙동강으로 끊어놓고 거기서만큼은 윤석열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왜 부산에서 이렇게 표가 결집이 되었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가 떨어졌다거나 야당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좀 더 약했다거나 이런 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미묘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중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마지막에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던 후보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막바지에 내 인생 70년 인생에서 이런 정권 처음 본다라고 했던 이 말 그리고 개별 후보들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고 했던 것이 진보의 결집은 확실히 시켰을 것 같은데 이것이 보수층을 자극하지는 않았겠느냐 그래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수층이 두특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자극이 들어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보를 결집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수층을 자극해서 또한 선거의 결과나 판세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것을 저는 냉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선이었다 아니면 악이었다 이런 것의 구분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분석할 때 정치적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진보가 총결집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불이 너무 거셔면요 보수가 아무리 들어와서 총동원을 하더라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 셈에도 불구하고 보수도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과 접근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백석이 무너지면 안 된다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것으로 본인들이 직접 움직여서 표를 찍었을 때는 아무리 선의로 이 문제가 진보의 총결집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해도 결과는 진보의 결집이 아니라 보수의 자극으로 보수결집을 오히려 불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특수한 정치적 관계에서 배제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됐을 수 있겠다 그래서 부산 경남에서 이번에 낙동강벨터가 국민의힘 쪽으로 상당히 기운 부분은 민주당이 안고 있는 마지막 악재 그것도 사실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많이 퍼뜨린 것인데 이 악의적인 퍼뜨림도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직접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프로파겐다 정책 선전으로 활용된 면이 있다 선거 끝나자마자 양문석 후보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도 법적 제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받듯이 묻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선거 다 끝났는데 그전에 그런 정치적 선전이 먹혔고 보수를 자극해서 투표장으로 가게 했고 그 투표장으로 가게 한 것이 낙동강벨터에서는 먹혔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넘어설 수 없었다 이런 것들로 보면 참 민심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정치적 행위 하나하나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이번 총선 200석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100석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영향은 적었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진보 쪽에서 안도를 하거나 또는 진보 쪽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민심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말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평론가는 예측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측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하고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역시 국민은 위대하다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그 안에는 의미를 다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거는 끝났고요 승패는 또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선거 판세와 또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스윙보트 역할을 했던 곳이 충청권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부산권 경남권을 갔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투표하는 것을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면 와 부산이 참 무섭적이다 민주당이 쉽게 이길 것 같고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왔는데 와 부산 민심이 저렇게 오히려 국힘적으로 확 쏠리는 것 이것도 참 놀랍기도 하고요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도권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인구 구성이 신도시 중심으로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인구 구성과 그리고 세대 투표 경향과 그리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충청이 지금 스윙보트가 아니라 이제는 부산 경남이 스윙보트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을 실패의 연속으로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 진보개혁 진영이 부산 경남에서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못하는데도 부산 경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낙등광 방어선을 치고 최종적으로 몸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보 진영이 앞으로 부산 경남에서 정말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결과 중에 유심히 봐야 할 것이 대구 경북이 아니라 부산 경남까지도 극보수화가 되고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충청은 수도권화가 되어서 과거에는 충청광원을 묶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충청도는 서인보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수도권의 경향성을 더 많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종의 중도에서 표심을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을 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충청을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부산 경남을 유심히 봐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쪽은 호남 중심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그리고 오히려 동쪽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부로 이렇게 좀 강세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평론가의 분석을 보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거판세 지도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딱 종단돼서 파랑과 빨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횡단선 상태에서 충청권 이상 수도권까지는 파랑 그 아래는 빨간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누가 농담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신라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세로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재미삼아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투표 결과가 192대 108이면 이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입니다 직권 여당 쪽에서 보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이미 여야 구도가 결정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한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총선 보다 더하다 또는 비슷하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직권 여당이 민주당 때문에 나라 망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짜증스럽지 않도록 그 말은 이제 못 쓸 것이다 만약 그 말을 다시 쓰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정말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 외신 보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ABC뉴스 또 중국 언론에서는 야당이 총선의 압승을 거두면서 임기 3년을 남겨둔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섞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대두되고 있는 의료 대란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인사 스타일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마침 또 최근 너무 핫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 내각에 대한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범위 또 그것에 대한 민심의 움직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승리했다 죽다가 살아났다 이럴 줄 알았다 아니면 대패했다 어떤 생각일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저는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전히 특정한 정치평론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 일주일까지 이길 수 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민주당 완전 패배했다 국힘 압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 달 전과 한 달 뒤에 잘 바뀝니까 특히나 윤석열 정권이 2년 동안 국정운영을 해오던 상황에서 이 억눌려 있던 또는 분노에 찬 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국정운영 상황을 국민들이 생각을 바꿔서 투표장에 가거나 안 가거나 또는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끝까지 지켜보고 막말 이런 게 좀 나왔다 민주당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전반의 실패 이 두 가지를 놓고 나는 막말 쪽으로 가서 표를 찍어주겠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요 유권자가 성인이 자신의 생각을 투표장까지 간다면 이미 정하고 가겠죠 일부 미세하게 차이는 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민심이라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왔는데 이 민심을 정확하게 잃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 마지막까지 대통령은 민생투어를 통해서 민심투어를 통해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죠 그러면 착각을 했다는 것은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에서는 패배하고 참패하고 대패했어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스타일이대로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롭게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하겠는데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집권 세력 그리고 야당, 거야, 국회 이런 쪽과 함께 협지를 할 거냐 말 거냐 부분적으로 경쟁하지만 부분적으로 협지할 것이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협치 그리고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국민들의 민심 이걸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대혼란의 상황이 오겠죠 저는 혼란의 상황이 온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국민이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이 정치적 혼란을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국가가 얼마나 손해가 나든 민생이 얼마나 도산에 빠지든 국민이 선택한 이 정권이 결국 안 바뀌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탄핵을 시킬 수도 없어요 탄핵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탄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권 행사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장관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의 정당성을 위법 사유로서 또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돼요 이것을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국정운영의 책임자고 대통령이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원수고요 이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 3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요 탄핵을 지킬 수도 없어요 물론 탄핵을 지킬 수 있다 거리로 나가서 싸우자고 주장은 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가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데 이 결정을 국민이 할 수 없고 민심이 할 수 없고 야당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인적 세진을 한다 대통령실 참모를 바꾼다 국무청료를 바꾼다 하나하나가 어떻게 드러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완전 비호감 저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실장으로 만들고 정책실장으로 만들고 홍보수서로 만든 순간 이미 그런 사람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동완 수석 같은 사람이에요? 방송위원장? 가지 않겠죠 본인도 부담스러워서 안 갈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습니다 그분의 정치적 미래와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이 정권에 합류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자리가 그냥 탐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간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인적 세진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일말의 기대라도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야 간에 흡치를 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들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치 복원의 과업을 과제를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국민은 각오한다 3년 동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말로 혼란이 대혼란의 상황에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치는 효능감이 상실되고 완전히 아사리판에 대해서 개사원판 나라를 여의도에서부터 계속 봐야 되는 이거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제가 진심으로 호소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법적으로 잘못된 것 김근희 여사 잘못된 것 다 책임진다고 하고 그것은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고요 지금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 과제를 야당과 협의하고 영수회담 제안해야 하고요 같이 만나서 언론해야 돼요 여야 간의 경쟁에서 표를 얻고 덜 얻고는 여러분의 실제 몫일 수도 있어요 정치권의 몫일 수도 있어요 국민을 이렇게 빠뜨리면 안 돼요 국민을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겠다 그럼 국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살림살이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문제는 함께 모여서 정치적 이해가 설사 민주당이 이기든 국민이 이기든 이 부분은 제쳐놓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해야 한다 경쟁할 건 경쟁하되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복원이고 그 과제가 죽을 사람 살려준 보수 탄핵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그 보수의 민심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라는 명령이지 죽을 거 살려놨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도 총결집에서 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민심은 그까지는 심하다 복원해라, 제도 안에서 하라 규율 안에서 하라, 규정 안에서 하라 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민심을 모아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앞에 선사하고 국민 앞에 저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선 좋은 대통령으로 좋은 정치 하겠다고 대한민국 같이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고 그래야 보수 정치도 살아나고요 보수 쪽에서도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야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보수도 되고요 민주 진보 개혁 진영도 되고요 국민들이 좀 선택 좀 어느 누구를 선택해도 괜찮은 정치 하겠다는 이런 사람 좀 뽑을 기회 대통령이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만큼 국민이 심판해서 더 이상 안 돼 끌어내려야 돼 이까지는 안 갔지만 그것을 실제로 진보 진영이 아니라 저는 보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준 사람들의 메하리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평론가의 어떤 바람 또 우리 모두의 바람일 수는 있는데 우리 윤 통영의 불통의 이미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에 혹시 우리 전평론가께서 목소를 높이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겠죠 성정이라는 것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돈 많고 내가 권력 많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외부의 압박들이 들어오겠죠 이것을 견딜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구하냐 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야당과 대통령이 경쟁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집권 여당이 쫄딱 망했어요 108석이에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정치를 한다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에 선전했습니다 라고 만약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했다가 다음에 심판해줘야 돼요 이런 졸전을 벌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데 야 봐 야당 이마 이재명 더 나쁜 놈 아니야? 조국 저 범죄자 아니야? 야 너희들 다 깡패고 종목 아니야? 이따위식으로 나와서 만약에 한 패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기다려야죠 2년 뒤에 심판해야 되죠 그건 국민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맞을 때는 그렇게 해서 좋은 말로 결제히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을 피울 때도 선거가 있으니까 공천도 받아야 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 국민의힘이 저런 방식으로 108석을 얻었을 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변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를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당 쪽에서 왔다 진보의 결집으로 왔다 192석의 이 에너지가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려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치를 복원시킬 거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기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거구주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대결 정치를 벌이고 갈등을 양산하면서 사회를 딱 두 조가리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지금 이번에 두 조가리 되지도 않았습니다 36대 64로 그냥 벌어졌어요 두 조가리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3분의 1조각밖에 안 되는데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대가 아니라 의미난 현실인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 그리고 여야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국민으로서 저는 3년 견딜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못 견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지금 인적 쇄신 부분 또 여당에서의 어떤 스탠스 부분인데 인적 쇄신에서 벌써 하마평 오르는 얘기들이 김한길 위원장 또 김병준 사랑의 열매 모금회 회장 또 국민의힘 권영세 주호영 의원 등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되든 지금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총리는 인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좋은 정치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인준을 아니면 총리명이 안 되니까 또 한득수 체제로 계속 가면 국민들의 이 피로감이나 짜증이 보수진보할 것 없이 폭발할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만들어 가겠죠 중도적 성향 그리고 약군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원희룡 같은 사람을 지금 내세운다는 이야기도 있고 더 심한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여야 간 협치가 가능한 사람을 내세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제는 꽤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뿐이죠 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대대적인 사전전국을 만든다 사전전국이라고 하면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비위혐의나 비리사실들을 가지고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 두 번째 선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선거사범수사의 수준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선거수사, 불법선거운동, 정치장헌법문제 이런 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들어간다 또 좀 더 나가면 국세청 같은 데를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압박요인으로 써서 무언가를 좀 해보겠다는 시도를 한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면 권한자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몰고 가는 상황에 대대적인 사전전국으로 가서 탄압을 할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탄압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도 탄압을 받아야 되죠 권한자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은 어디 갔습니까 알고 보니까 권대희 후보 돈 먹었대요 3년 전에 5년 전에 그거 가져와서 수사받아야 되지 그게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미 신뢰를 상실한 수사기관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와 이 선택적 수사는 권대희 후보의 잘못이네요 맞네요 이 사람 수사에 가서 삽을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상위 개념, 중위 개념, 하위 개념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수사를 내서 다시 내가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시도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훈련은 검찰에서 돼 있기 때문에 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언론에게 어떤 식으로든 비사실 공표를 내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역량은 어느 누구보다도 출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국민 당해야 되고 수사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제가 정치평론가로서 정치 현장에서 십몇 년을 평론가 그리고 직접 정치인들로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보고 한국 정치가 진심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은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몰라도 그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아질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 당국이 입어야 되는 개인적 피해는 상상초월일 것이다 이것은 보복으로 응징어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게 결과를 인정할 수 다만 당사자는 인정 못하겠죠 그러나 국민이 봤을 때 이 정도는 수사를 해도 돼 당신이 잘못한 거 맞아 라고 하는 것 그러려면 상대 경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 유사한 사례에 비슷하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수사 과정 보십시오 모든 것이 조국 모든 것이 이재명 모든 것이 민주당 열의 아홉을 그렇게 속과 내 목을 쪼고 죽이고 더 죽일 거야 너희들 죽을 때까지 수사할 거야 그런데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봐주고 이해하고 그거 뭐 수사하고 있는데 별 거 없습니다 수사해봤지만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왔던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법을 집행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그 행태를 다시 총선 끝났으니까 이 수단을 가지고 한 번 전국을 주도해보겠다고 한다 뭐 하십시오 당하죠 뭐 잡혀가면 되죠 3년 동안 또 탄압 받고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합니까 권한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3년 뒤는 어떻게 합니까 그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이제 이제 중임을 합니까 삼선을 합니까 그 검찰은 지금 퇴직 안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심을 받아들이는 대통령의 최소한 최소한의 선택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불법 사실 밝혀내고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수사 안 하고 있는 수사 다 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정상화되고 법치가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걸 선택하지 않고 사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가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민주당령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은 여전히 좀 불통과 좀 달라지지 않을 그런 부정적인 어떤 입장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보수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요 윤 대통령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매인이 평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발표 검토를 하겠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나온 인용 보도를 보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고위관 기자한테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 나서겠다는 뜻을 해석하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이 정치평론가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저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실은 이번 총선의 당사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기고 누구 때문에 졌어요 국민의힘 때문에 민주당이 이겼어요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이 졌어요 대통령실은 이번 총선의 당사자예요 대통령 때문에 참패했고요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은 범야권이라는 이름으로 압승했어요 그런데 정치평론가가 특정 현상을 보고 해석하듯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저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 수준의 지금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는 도움이 돼요 아니면 여의도에서 또는 용산 주변에서 국정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보수 세력에 도움이 됩니까 당사자가 게임에서 패배했어요 그것도 참패를 당했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님 나오시기 어렵지만 지금 국민 앞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 앞에서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국정재진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제가 시간을 좀 더 갖고 있다가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표를 찍어준 사람 예의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어요 본인 하늘에서 점지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준 것이고 대통령실 운영하는 비용 누가 됩니까 본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가지고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서 국가 운영하라고 돈을 모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가 자신을 대신하는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뽑힌 사람이 이 게임에서 대표를 하고 참표를 했는데 직접 얼굴을 보이지 않고 대신 이야기를 시킵니다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돼요 그 자리는 어디 정말로 어디서 점지 받아서 그냥 앉아 있는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이것부터 잘못됐다 참모들이 불편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민심 좀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떤 식으로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대통령님이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적 세진하겠다고 인적 세진은 기대도 하고 말고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수준의 문제인식과 접근으로 인적 세진이 제대로 되겠어요 정치 복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총리 인준한다고 사람을 내세웠어요 여자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인준해준다 안해준다 하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실패했던 그 이전의 과정 각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어느 놈이 이기든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양비론 양쪽 다 나쁜 놈이네 정치는 그냥 효용성 없어 너희들 다 나쁜 놈이야 뭐라 세우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면 또 30%에서 3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 3년 가자 이렇게 하려고 대통령을 했냐고요 이렇게 하려고 국민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자리를 줬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지금 이런 신호를 이런 사인을 이런 결정을 이런 민심을 국민이 이제 준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 최초로 국민들이 이렇게 심판하고 평가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지 그런데 다시 정치적 게임 술수 기획 어떤 것이 더 유리하지 불리하지 이렇게 해서 여전히 먹힐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알겠습니다 3년 또 참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읽어내면서 정치를 하겠다 제가 한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3년을 참겠습니까 3년을 참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말로 정치의 복원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게 잘할 텐데요 정말로 참 그래도 좀 잘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복원을 좀 하라고요 그래도 좀 진짜 민심 좀 읽어달라 이 말씀을 제가 절절히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 대표님 전 평론가님을 비롯해서 저희 스픽스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출연해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혼자만 이렇게 하셔도 이 스튜디오 안이 비판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뜨겁게 느껴질 정도고요 눈매도 굉장히 매섭고 무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비판의 에너지가 많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게 국민들이 즐거운 축제의장에서 표를 찍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신 맡겨준 사람들끼리 너무 좋은 정책 가져와서 야 어떤 거 선택해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정치를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되고 다당제 구도도 만들어야 되고 개헌도 해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도 받고 본인이 당선돼서 권한 가지고 저렇게 뜬 뜬거리면서 권력 유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 함께 저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아마 댓글이 올소하고 박수 많이 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통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끝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당 여당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용산 쪽과는 거리 두기 차별화 전략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포심을 그들도 모르진 않기 때문인데요 자 뭐 어쩔 수 없이 거리 두기 해야 될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거리 두기라는 건 민심이 그렇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고 제가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실제 잘할 수 있겠다 오늘 어제 계속 홍준표 시장은 너희들 할 때 다 알아봤다 내가 어떻게 살려놓은 국민의힘인데 이렇게 해서 돌돌마리 해먹느냐 이렇게 제가 느낌으로 느끼면서 그런 분들의 평가를 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수습이 잘 안 될 거예요 첫 번째 대선이라는 그 구도 안에서 확실하게 1등 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잡룡이라고 하더라도 체급이 좀 떨어지는 잡룡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해보자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성정을 가진 분들이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정치 문화라는 이런 이야기로 야 우리 정치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문화가 좋은 쪽에서 더 좋은 정책도 나옵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조금 더 나와가지고요 정치 문화가 중요한 것보다 정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 구조가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의 정치 구조는 정치 신인이 성장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매우 우연한 상황에 기반해서 스타 정치인을 계속 양산하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왔죠 민주당은요 진보진영은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이런 출신들이 행정가의 경험들을 가지고 밑바닥부터 구청장 출신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전 이력을 보면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런 분들을 쭉 밟아서 올라와서 구청장 갔다가 이런데요 국민의힘은 희한합니다 기초의원들 강의원 출신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구청장급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원래 이력이요 행정공무원 출신이 많아요 밑바닥 정치에 국민들과 삶이 맞닿아 있는 이런 현장 정치인들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재 양성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늘 선거가 있으면 어떤 인사를 영입해서 스타 정치를 할 거냐 이번에도 인요한 위원장 보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렇게 해서 내세워서 엄청난 일을 벌일 것처럼 보수 언론 국민의힘 뭐 셀카 찍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한 말 좀 드릴게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끝나고 나서 하루 만에 사퇴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다섯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런 스타라고 해서 자기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하고 맞짱 뜬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당연히 책임지고 떠나야 되죠 그런데 사회적 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언론의 관심이 사라졌어요 대중의 관심도 사라졌어요 야 이거 무슨 생쇼오냐 뭐야 이게 지금 헛다리 짓고 있어서 아니면 구름 위에 붕붕붕 떠다녔나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됩니까 이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 하나 건졌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서 제대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찾았다 비록 패배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단 한 명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단 한 명도 그렇게 추앙하던 언론이 단 한 번도 비춰지지 않고 한동훈 그래도 잘했다라고 글 하나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 언론들 다 나서서 한동훈 대단하다 이재명과 맞짱 뜰 수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왜 그 질문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냥 다니면서 당선자들이 인터뷰하고 다 새로운 세계가 왔습니다 이제 보수도 잘하고 진보도 잘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언론이 약장삽니까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어디 갔는지 왜 하루 만에 사라졌는지 그래야 반성이 되고 그 반성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짓든 설계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는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정치 구조다 그러면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뭘 하겠다 합의해서 좋은 정치 하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자 저는 기대 많이 안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홍준표 대구 시장처럼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김태우 전 경남도지사 국회의원이 다 모여가지고 8인 회의하자 7인 회의하자 15일 날 중진 의원들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진 만나면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야 간에 국회 정치는 복원하자 이 정도 가고 대통령과 거리는 두자 이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최신 민생의 회복 이런 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기대 많이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2년 뒤에 지방선거 해야 되거든요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잘해야 대통령 선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치 구조는 아니지만 정치 일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해도 된다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전히 대통령실과 일종의 밀약, 뒷거래 또는 우리가 모르는 공간에서 뭔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 실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끊어내야 되겠죠 두 번째 정치 복원의 과제를 갖고 있지만 그 정치 복원의 과제라는 것이 개인기에 의존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국회라는 큰 틀 안에서 국회 정치 복원에서 행정부 견제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각종 필요한 법안들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민생 회복시키자 국민들 마음 달래자 이런 쪽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바뀌는 것보다 쉽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지금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를 통해서 보수의 정치 구조 민낯을 지금 분석해 주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당선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그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정부와 상충될 것이다 라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충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도 존재 기반이 없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직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늘 소통하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망했는데 망하다가 겨우 목소만 건져서 올라온 사람이 108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실과 손을 잡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이 논센서 그리고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시킨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구에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하겠다고요? 조금 더 보수가 결집 안 해줬으면 자기들도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대통령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하고 같이 결을 맞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손잡고 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출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출당 요구를 할 수 있거나 대통령이 먼저 탈당을 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격한 투쟁 같은 게 있는데 그 투쟁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사는 것보다 자신의 대권 가도에 좀 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홍준표 대구 시장이 제일 먼저 지금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잖아요 한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에 출마했던 함은경 후보가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 덧보잡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당이 네가 대통령을 욕해? 그럼 며칠 됐습니까? 왜 까먹습니까? 국민들은 다 망각의 동물이니까 까먹습니까? 홍준표 시장 그 이야기한 지 보람도 안 됐는데 지금 아까 본인이 대통령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람 전의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보람 후의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까 보통? 이런 분이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고요? 좋은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 전 평론가의 얘기를 지금부터 쭉 들어보면 국민의힘 보수와 윤 대통령의 공통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듣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터뷰하는 이유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해야만 그들이 살고 정치가 산다는 거예요 변해야만 나라를 바로 채운다는 거죠 더 죽어도 좋겠다 탄핵을 시키자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그 탄핵은 안 된다는 민심이 이번 총선 결과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이 탄핵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고 하는 의견은 의미가 없어요 엄연한 현실 안에서 집권 세력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존재하고 탄핵은 불가능한 그 총선 결과를 놓고 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좀 바뀌어 주십시오 대통령 바뀌면 훨씬 더 야당보다 할 게 많습니다 집권 여당 지금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면서 민생을 챙기고 정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은 일 챙깁니다 이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끝난 게임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어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의미 없다 평가는 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평가는 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정치로 가는 것이지 더 좋은 정치로 가야 더 좋은 표를 얻어서 더 많은 의석으로 확보할 것인데 그것은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조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을 것 같지만 싸우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싸우면 결국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야당이 결정하는 게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싸움을 결정하는 건데 싸움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도탄에 빠져서 죽을 판인데 어떻게 지금 다시 싸워서 3년을 갑니까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직권 세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서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게 본인들에게도 이익이고 나라에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을 욕하고 이재명을 욕하고 조국을 잡아 넣는 것으로 나라가 정상이 안 됩니다 왜 거기에 계속 개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보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절절히 호소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를 복원시켜주십시오 정치를 하십시오 민생을 생각하십시오 국민을 통합시키십시오 경쟁할 것은 경쟁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라고 민심이 이야기했는데 왜 그들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안 받아들일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호사가들 하는 야 그럼 또 그리나가 싸우지 한 3년 싸우자 나라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면 됩니까 이런 나라 만들려고 우리가 민주화를 했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국민의 주권이 국민의 인권이 이렇게 높아진 세상에 사는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하는 대한민국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그래도 탄핵을 막아줬잖아요 보수 세력이 결집해서 탄핵을 막아줬잖아요 이걸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죽는데 살려줬는데 그러면 그 본질이 살려줬으니까 이재명 공격하고 조국 죽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요 사정정국 만들어서 다 다른 놈 불법사실 드러내서 감옥에 쳐넣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살려준 사람의 목적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정치를 복원시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반대자들은 이렇게 몰표를 찍어서 192석을 만들어 준 것은 제쳐놓고 보수에서 이렇게 표를 주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문재인 죽이고 이재명 죽이고 조국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착각하고 정치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민이 표를 모아줘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면 정말 국민에게 보답할 길은 좋은 정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보수 재력도 좋은 정치로 국민에서 평가받고 다음에 민주당 이기면 되잖아요 왜 그 길을 우리 선택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사 회생을 시켜줬는데 선택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변화할 것이냐 이걸 지금 계속해서 호소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평론가께서 보실 때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또 여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좀 예측을 해 주시죠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개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겠죠 저는 고민의 시간이다 누가 행동을 빨리 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본인의 진심을 국민들께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당과 어떻게 할 거냐 총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인적 세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은 망각합니다 저도 망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떠들고 여러분들께 절절히 호소하는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되고 이 감정의 정도가 좀 더 누그러지게 되겠죠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망각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직권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겠죠 진짜 나라 이렇게 하려고 대통령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직권세력이 나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자리나 갈라먹고 야 우리 그냥 이것저것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치워보자 나라 결단 나든 말든 국민 죽든 말든 이렇게 가자고 정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금은 살았지만 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 나는 복원해야 된다고 보수 언론 부추기고 민심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통령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저도 유튜브에 출연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는 평가를 하는 분도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입니다 이걸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적 이익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 이익도 절반쯤 있다 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 한번 해보면 저는 두 번째 제가 지적하는 부분 초심으로 좀 돌아가 보자 국민들은 다 모아놓고 놓으면 다 진심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사적 감정들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천심이 아니고 한 학자가 천심이 아니라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모아놓고 보면 그것이 세상 전부라는 거죠 나도 그 세상의 전부가 고귀하고 옳고 바르듯이 내가 초심으로 좀 돌아가면 이거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프게 대결하면서 죽을 일 아니다 위기는 누구한테 나올 수 있고 그 위기는 극복하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위기가 나를 죽이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복원하는 출발 지점으로 야당은 정치를 더 잘해서 권력을 잡는 좋은 계기로 삼고 여당은 이렇게 평가받았으니까 다시 일어사는 기사회생의 그런 기회로 만들면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초심이 정말로 처음부터 엉터리여서 사악하고 괴기하고 그리고 정말 남들 다 죽이고 나만 혼자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각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지 않길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 윤 대통령은 사과를 할 건 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사실은 그 큰 기대가 사실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초반에는 키는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했지만 범야권에서도 지금 어쨌든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할은 있겠지만 주도권이 야당에 있다는 것은 정치적 경쟁에서는 주도권이 야당에 있고 국회 권력과 관련된 국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있지만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야권의 역할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오늘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빠져버린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식물이라고 생명은 없습니까 죽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식물 대통령은 민심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야 되죠 살아야 되죠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되죠 그 길이 없지 않은데 왜 이 길을 포기하고 다시 대결의 정치에 갈등의 정치로 가서 정말 가르치면서 계몽하면서 지시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리석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국민도 없고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더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계현 평론가와 함께 특집 인터뷰 함께 하셨고요 구독과 댓글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더 뜨거운 인터뷰로 또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